들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좋으셨다면 락드림 검색해서 또 음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다음 곡이 벌써 락드림의 마지막 순서만 또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몽근포 타령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이 또 계시다면 함께 또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몽근포 타령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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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릴게요 박한결씨입니다 박한결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겨놈의 전년무야 박한결씨입니다 박한결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겨놈의 생명은 박한결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고 계시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정말 높은 영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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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기 영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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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정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